에 대한 예민정신 하트 날리는 걸 굉장히 하트도 잘하더라 오프인때도 그럼요 하트를 이렇게 섞어갖고 딱 딱 딱 딱 이렇게 하세요 본인이 개발한 거 아니면 원래 있어 그거? 제가 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제가 공연장 오시는 우리 팬분들한테 하나 둘 셋 넷 너무 좋은데 치매 예방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치매 예방에는 아나콘다 치외 예방에는 아나콘다 치외 예방에는 아나콘다 어우 무서워 무서워 아나콘다 진짜 이거 맞네 되게 잘한다 그러니까 저는 하트를 되게 좋아해요 이거 뭐 이거 뭐지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왜 그쪽에 왜 이렇게 웃는 거야 하면서 귀가 빨개져가지고 아 보였어요? 귀가 운동했는데 부끄럽고 수출하고 빨개져가지고 부끄 cas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